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대우조선에 향해 추가 자본확충을 추진합니다. 총 2조 8천억원 규모로 지난해 산은인 유산 등장한 4천억원을 포함하면 3조 2천억원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산은은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대우조선에 1조 8천억원 규모의 출자전환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은도 영구체 1조원 매입을 통해 재무구조개선에 동참합니다. 산은은 대우조선의 자본확충이 완료되면 완전 자본잠식이 해소되고 부채비율이 약 900% 내외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만 산은은 대우조선 노조가 자구계획이행에 동참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자본확충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사의 고통분담에 대한 충실한 확약 없이는 재무구조개선 방안을 포함한 정상화 작업의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 KSG 뉴스 최성원입니다.